다음 상담 내용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용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아파트나 토지 중에서 괜찮은 곳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라고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용인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데 아파트 아니면 토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괜찮은 곳 있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인데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냐 아니면 토지냐 당연히 둘 다 잘하면 좋죠. 그래서 아파트로 해서 잘 된 사람은 아, 뭔 토지야. 아파트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토지에서 잘 되신 분은 뭔 아파트냐고 지금 토지해야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어쨌든 철저하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냐 토지냐 당연히 개발하는 곳은 아파트든 토지든 뜨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수지 쪽에 있는 이 부동산들은 개발 압력이라든가 상징성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는 올해 내년 내에 어쨌든 발동을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광교 또한도 역시 자리를 잘 잡아서 좋은 학군과 이런 부분이 생성이 돼 있고 당연히 분당 안에 또 판교 일자리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수지의 역할은 특히 학군이 좋은 곳이라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다음에 기흥구, 처인에서 남사 이동에 있는 한숲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도로가 원산, 처인구 라인의 도로가 새로 서울로 가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들은 전부 다 값이 비싸요. 그래서 용인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창 얘기를 해드리고 동탄과 도로가 연결되고 해서 처인구 쪽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호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용인 쪽이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10억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돈이 안 되신다면 밑에 쪽에 좀 천안이나 아니면 세종 쪽으로 좀 내려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수지가 상당히 좀 좋고 그리고 이 아파트 자금이 나는 너무 많이 든다. 좀 부담이 스럽다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곳이 에버랜드 근처에 포곡이라든가 아니면 고진 그리고 운동장, 송담대역, 명지, 삼가 이런 용인 신청 근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옛날에 에버랜드랑 운동장 여기 아니다 보니까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아파트 하실 때 좀 작은 금액으로 가실 분들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 주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